삶을 무심경으로 시작해서요. 오늘은 19개의 장애인과 다녀오겠습니다. 이안규 제1부시랑님께서 모셨습니다. 자, 먼저. 감사합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후원을 해주신 후원을 되겠습니다. 네, 역사 번째 말은 함께 현장으로 더 많아지게 해주셨고요. 오늘 장애를 넘어서 장애인 가족을 비추고 저희는 장애인 관여주신 것을 세 곳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감당하시는 분들께 얼마나 감상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다 같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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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작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다 같이. 네. 네. 한 번 더 하여행을 가겠습니다. 버티. 자. 하나. 둘. 셋. 출발. 네, 갑시다. 한 번 더 가겠습니다. 김중재 의원들 오시고 그래가지고 많은 어른들이 오셔서 즐겁고 김중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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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아버지도 지금 어르신들하고 똑같은 장애라고 지금 오른쪽이 마비되셨다는데 계속 재활을 잘 하셔서 지금 운동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시 완치되셔서 저희처럼 똑같이 걸을 수 있는 아버님도 그거를 원하시죠? 네, 그래요 왜? 저거 따라가야 하는 건 좀 쉬운데요 거울을 들고 거울을 청년 정책을 이렇게 하나씩 적으면서 어떠한 연금공단에서 한 누르미 누르미 봉사단이 있거든요 선생님, 수도교수님이세요 조일형이라고 합니다 쉬워요? 쉬워요 조일형으로 만든 알로에 베라겔하고 오일, 이거는 유화제 그다음에 로즈마리 아로마오일, 글리세린 수원시 장애인종합국수단에서 이번에 축제한 2017년도부터는 거기에 더해서 장애인권익옹호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 둘, 수원시 장애인종합국수단 화이팅!!